하이브와 어두워 미니진 대표의 분쟁에도 그룹 뉴진스가 예정대로 컴백 프로모션에 나섰습니다. 뉴진스는 오늘 공식 SNS를 통해 새 더블 싱글 하우스위트의 재킷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새 싱글은 힙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. 어두워는 멤버별 변신이 다채롭다면서 다섯 멤버는 단발, 강렬한 컬러, 커리 강한 펌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모자, 헤어밴드, 선글라스 등 액세서리로 각기 다른 스타일링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하나의 정형화된 콘셉트로 규정할 수 없는 뉴진스만의 독창성이 이번 앨범에서도 빛을 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우스위트는 다음 달 24일 발매 예정으로 동명의 타이틀곡 하우스위트와 수록곡 버블검, 연주곡 등 모두 4곡이 실리는데 버블검 뮤직비디오는 내일 선공개될 예정입니다. 6월 일본 진출을 본격화할 뉴진스가 오늘 현지 프로모션까지 나서면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fort과 가요. 1일 발에 있는 분들의 유튜브는 이번 달 24일 발매 예정입니다. 부끄러워지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